마지막입니다. 간이식수술대가 서울의대에 500명 정도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보시면 64세네요. 서울대의 서경석 교수라는 분입니다. 가장 간이식수술을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 여러분들 인터뷰에도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제가 참 딱한 것은 저는 이런 분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기자가 대신 만난 것을 이분은 현재 의로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의로계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함으로 접근하는데 이런 인터뷰도 비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참 어디부터 치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로사태든 선거 문제든 뭐든 간에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을 알리는 정도. 오늘 대단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네요. 감담체외외과 교수인데 복강경 간절제술이 500건이 넘을 정도니까 세계적이나마 그런 시술 능력을 갖고 있는 분 같습니다. 이 1990년대 미국과 일본에서 간이식 수술의 기초를 배워서 온 우리나라가 지금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최고병원 의사들을 모아놓고 첨단수술법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 혁신을 이어가려면 의로사태를 빨리 정상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 짧은 인터뷰에는 참 많은 내용이 들어 있네요. 그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초창기 한국 의로는 미국인보다 손재주가 좋고 일본인보다는 자유스럽고 창의적인 문화를 통해 급속히 성장해 온 겁니다. 현재 전공이 이탈사태가 내년까지 가면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로 선진국에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뛰어난 겁니다. 이건 아마 젓가락 문화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큰 젓가락을 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눈설미도 뛰어나고 손재주도 뛰어나고 손재주가 뛰어난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일본하고 여러분 차이를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한 겁니다. 일본은 어느 분야를 가진 데는 정해진 틀에 따라서 모든 게 돌아가는 경향이 강한데 한국은 상당히 여러분들 유연성이 허용되는 나라죠. 그게 의로기술발전에도 크게 역할을 한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한일 간 여러분들 연구개발 같은 걸 직접 연구소장을 맡아서 한국과 일본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좀 자유분방하게 뭔가를 추구하는 데 굉장히 강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수술을 10시간 정도 하는 모양이죠. 지금 젊은 의사들 중에도 외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젊은 의사들이 진로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활동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견 없이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10시간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초창기 외국에 비해 자유로운 현장문화가 의로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해보는 거죠. 일본만 하더라도 교수가 모든 것을 맡아서 다 하는데 우리는 조교수, 부교수 등 젊은 의사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갑니다. 한국 의사들의 손재주가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외과의사에게 뭐가 중요하냐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전문가로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술의 대안길에 한 사람의 헌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에 비하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실방송이 매일 6시간에 8시간 정도 전력 투구하듯이 여러분들 기사를 찾고 그걸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방송이 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 6시간이면 일주일에 42시간을 하는 겁니다. 매일 8시간이면 여러분들 56시간을 투자를 한 겁니다. 토요일 없이 계속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헌신적으로 일을 할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동갑이시네요. 거의 뭐 여기에 오리는 한 사람이겠죠. 여기 보시죠. 간 이식 수술은 사망률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는 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불확실한 겁니다. 스스로의 예우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교과서대로 치료를 하더라도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사망 사례가 몇 년에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계속 하려면 전날 알코올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몸 컨디션이 그대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술 같은 걸 잃지 안 하지 않습니까. 늦은 이런 모임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교수님들은 뭡니까. 거의 수도성처럼 살 겁니다. 왜 계속 여러분들 수술 일정이 잡혀 있을 테니까 전날 알코올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손 같은 데 떨림 같은 게 바로 발생할 겁니다. 머리가 이렇게. 항상 모든 환자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과 몸의 컨디션이 베스트 컨디션 하에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방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술을 잃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주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뭐죠. 생명과와 연결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 이식 대가들은 현재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궁금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밑에 댓글들은 욕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의 심성이 이렇게 거칠어져 버렸는지. 대가에 대한 그런 존중이 난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전문가의 역할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5%가 어렵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확률이니까. 지금은 대학병원들이 2차 병원처럼 환자가 오면 빠르게 수술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연구 교육 기능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이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면 타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힘든 상황인데 1, 2년 지나면 외국과 차이가 벌어집니다. 누적되면 못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사정을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연구 교육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은 외과의사든 내과 영상의학과 등 다른 과와 회의를 하면서 협진이죠.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학과가 모여 회의라는 것을 한 학기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각자 개인의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닥치는 일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흑흑하는 겁니다. 외국 학교도 자주 나가서 발표하고 배우고 교류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 분명히 뒤처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일을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그래야 문제를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전공의들 복귀 사태가 해결이 핵심인데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젊은 의사들은 우리 세대와 다릅니다. 앞으로는 환자들의 의사를 보는 눈도 달라질 거고 젊은 의사들도 왜 대우도 못 받으면서 이런 직업을 해야 되느냐는 외의가 꺼질 겁니다. 의사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젊은 의사들이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외과를 지망한 하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간 이식 분야를 택하는 젊은 의사도 거의 없습니다. 사명감 같은 의사의 본문만 내시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필수 의료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주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2월이 퇴임이지 않습니까? 외과도 65세가 되면 퇴임이죠. 만 65세. 아마 보람의 병원에 가서 일을 계속 하시는 모양인데 외과의사는 제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느낄 때가 있지만 이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외를 피력을 하네요. 이제 보람의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것을 유튜브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 아프리카 의사들은 간절제술을 배울 수가 없어서 유튜브를 털어놓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수술을 널리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퇴근 이후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간 이식 분야의 세계적 건이잖아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분 인터뷰를 서경석 교수의 인터뷰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경석 교수한테 도움은 주지 못할지라도 득담성 댓글을 많이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거친 표현이 많은지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메마르고 이렇게 거칠게 돼버렸을까 여기에 정치적 발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경석 교수가 하시는 말씀에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욕설을 많이 해놨는지 너무너무 여러분들 참 제가 볼 때 기가 찬 거죠. 제가 여러분 이 인터뷰를 읽더라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시구나 참 대단하시구나 참 훌륭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어떻게 같은 걸 읽는데 그렇게 욕설을 많이 하는지 참 우리 사회가 많이 좀 거칠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드는데 또 고쳐가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름 없이 삐또없이라는 책은 제가 직접 쓴 미국 선교사들의 흔신 기록입니다. 여러분께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때로는 역사가 우리한테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 이거는 제가 썼던 애리조나 답사기 미국의 와일드 웨스트의 아주 대표적인 주 가운데 하나인 애리조나는 특별히 이제 광산업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구석구석을 탐구한 기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좌파적 그런 사고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걸 규명한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선거 문제를 한 4년 동안 하고 총집대승한 도독놈들 시리즈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김동주 박사가 쓴 필승의 역작인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 세계사책도 여러분에게 강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날로날로 성장하고 또 배우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 또 내일은 금요일이죠. 마무리하도록. 내일은 토요일이네요. 내일 토요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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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